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 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할 필름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반무광 필름하고 사틴이라고 하죠 사틴 반무광필름 그리고 무광필름 두가지인데 지금 일단 테스트 하기 전에 느낌이 어떤지 봤는데 반무광이 조금 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5시리즈 M5 사이드미러의 테스트 지금 반무광필름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시공했을때 어떤 느낌일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PPF필름 모든 부위를 시공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청소가 제일 중요해요 청소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해야만이 먼지가 없이 썬팅도 마찬가지로 먼지 안들어가고 잘 붙이는게 실력이거든요 실력이라기보다는 꼼꼼하면 됩니다 꼼꼼하면 컴퓨터 재단이 아니고 손재단을 할때는 필름이 조금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이 더 편해요 일단 고정이 제일 중요하구요 시공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제가 시공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헹궈서 필름을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고정식의 부위를 또 헹궈주세요 첫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펴줘야 돼요 산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펴줘야 돼요 안쪽으로 말아서 고정을 제대로 해주고 고정이 되면 이쪽 부위도 혹시 모르게 되면 고정을 해주세요 그다음 이 라인 이 라인을 이 방향으로 당겨줘야 돼요 산이 싹 잡혔죠 산이 잡힐 수 있는 만큼만 당겨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첫번째 튀어나온 부분 부터 밀어서 고정 고정을 시켜주고 전체를 다 미는게 아니에요 오늘 정도까지만 밀고 이 끝 부위를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고 이쪽 부분부터 헹궈주고 다운데부터 다운데부터 헹궈주고 마무리 해서 다시 고정 고정 그 다음 이 부위를 뗄 건데 지금 텐션이 이렇게 당겨졌잖아요 이거를 들었을 때 딸려가야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딸려가지 않게 텐션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밀면서 이거를 지그시 놔줘야 돼요 지그시 뭐냐 땡겨진 거를 다시 처음 안 땡겨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커팅을 했을 때 필름이 수축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공하고 나서 시공하고 나서 커팅한 끝라인이 뿌옇게 이렇게 좀 본드가 밀린다 그거는 땡겨있는 상태 그대로 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느슨하게 놓으면서 밀어야 되는데 딱 답은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꼬끼리도 헹궈주면서 헹궈주고 텐션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그대로 텐션 유지시켜주면서 마무리 지금 제가 이걸 시공하면서 밀어보니까 원래 투명한 PPF 필름보다 시공이 엄청 쉽네요 이건 안에 뿌옇게 뭐 이런게 안 보여요 시공이 시공이 쉬운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BTS 필름 같은 경우는 시공하고 나서 띄웠다가 다시 굳히면 이렇게 띈 자국이 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이거는요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요 사이드미러는 이런식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처음에 여기 라인을 잘 잡아야 여기 끝 라인이 산이 안 생겨요 산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컷팅할 때 안으로 깊게 들어오게 되죠 여기를 잘 당겨주면 저절로 필름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컷팅 라인이 훨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당기는게 아니고 이 라인과 가로세로 그 다음에 동서 남부로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수축이 안되죠 수축이 덜 돼요 나중에 이 끝 부위로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들은 들면서 원래 필름 당겨지지 않은 상태로 맞춰서 그대로 맞추면서 붙이기 때문에 수축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필름이 조금 물이 덜 빠지는게 지금 보여요 무광 반무광 시공이 다 됐는데요 컷팅하기 전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이고 일반 랩핑 필름이 아니고 PPF 필름이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안쪽 이 안쪽까지는 한번에 시공할 수가 없어요 일반 랩핑용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려 가지고 전부 한살로 시공할 수가 있는데 PPF는 그렇게 안됩니다 근데 PPF를 하는 이유는 뭐냐 돌맞는거 스크래치 말그대로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이잖아요 PPF가 도장면을 보호도 하면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요즘은 뭐 여러가지 필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PPF 필름인데 펄이 있는 느낌 펄이 있습니다 펄 전체 시공을 하면 엄청난 이 펄감을 있는 차량이 되면서도 보호가 되게끔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PPF 필름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현대 제네시스 GV80 G80 그다음에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벨로스터 이런 차량들이 현대에서 기본적으로 출고가 될 때 밤무강 밤무강 느낌으로 지금 차가 출고가 되거든요 선택을 하는 거죠 도세 그 내 색깔을 차 색깔을 그 차량들은 기존에 PPF 필름을 하게 되면 유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공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무강 차량들 처음부터 무강으로 이렇게 밤무강으로 출고되는 차량들 이렇게 PPF 필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필름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많은 브랜드에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필름을 테스트하면서 가장 좋은 필름 가장 내구성이 좋고 황변에 강하고 광이 죽지 않고 이런 필름을 찾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테스트하는 차량인데 이거는 먼지가 아니고 기존에 지금 돌맞은 거에요 기존에 돌맞았던 자국 페인트가 까진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나기 전에 PPF 필름은 항상 새차일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느낌이구요 커팅을 하고 나서 한번 시공 커팅된 모습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PPF 사틴 반무광 필름이 시공이 다 되었구요 아까 시공하는 거 보여드린 후에 지금 커팅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커팅된 거 한번 보시고 이런 느낌 보통 흰색 차에 검은색 사이드미러 랩핑해서 타시는 분도 있고 블랙에 반무광 예를 들어서 검정에 빨간색 포인트 랩핑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PPF기 때문에 보호가 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금 블랙에 사이드미러만 분무광 자 이런 느낌으로 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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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정도 어 끝라인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거의 탱 안나죠 자 지금 테스트 한거이기 때문에요 몇달 또 지켜봐야되요 어떻게 되는지 필름이 수축은 없는지 그 다음에 변색은 없는지 또는 어 이 표면 표면에 광이 죽는지 뭐 이런거를 살펴봐야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테스트하는 또 필름들이 있는데 테스트가 다 되면은 지금 반무광필름 사틴 자 지금 지금 이 차에 사이드미러만 시공한거구요 이거 말고 다른 차에다 시공 몇달전에 한게 있어요 그거 이제 봐가면서 어 필름이 좀 좋다 제가 판단이 되면 바로 소비자에게 시공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ppf 시공하는 방법 알려드렸구요 그 다음에 신제품으로 출시될 사틴 계열의 ppf 필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이드미러 시공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하면 누구든 다 가능합니다 시공이 솔직히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게 ppf 필름이고 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이상 오늘 시공하는거 꿀팁 사이드미러 시공하는 꿀팁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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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